국내 연구진이 방사성 세슘의 농도와 상관없이 빠르고 많이 흡착하는 신규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광대 화학과 윤겸 명 교수팀은 기존 흡착체보다 흡착 성능이 40배 뛰어난 신규물질 바나도 실리케이트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성 원소 세슘 137은 원전의 핵연료 처리를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오염된 주변 지하수와 토양 그리고 바닷물 등에서 검출되는 원소로 인체내에 많이 축적되면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는 바남물질입니다. 연구팀은 바나디움과 실리콘으로 신규물질을 만들어 실험한 결과 지하수 속 방사성 세슘이 물질 내부의 칼류미온과 이온 교환을 해서 기존 흡착체보다 흡착 속도는 2배, 성능은 4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연구과는 국제학술지 안개반태 케미지의 중요 논문으로 게재됐습니다.